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보는 asmr 입니다 예전에 약과 asmr 했는데 몇개 먹고 물려가지고 배불러서 약과 asmr이 망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거는 여기 바이크 바이크에 기링이랑 많이 달려있잖아요 패치랑 기링들이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요걸 마이크 asmr을 해보려고 합니다 되게 뭐가 많아졌죠 그리고 노토킹을 해달라는 분들이 많으신데 노토킹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생방송중에는 언젠가 제가 따로 해볼게요 노토킹은 노토킹은 따로 찍어야 될 것 같아 비공개로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를 열심히 만져보도록 할게요 푹 바로 스킬링이 좀 많지만 킬링 하나하나 소중해서 버릴수가 없어요. 킬링 탭핑 문화킬링이 데이지매치에 부딪히는 소리예요. 그리고 제 표정은 어쩔 수 없어요. 집중하는 거 제가 손톱을 자르려 있는데 일부러 이거 하려고 손톱 한 칸 갔어요. 이거 하려고 put-풍 인쾌 힘들었음 그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일부 손톱 벌써 저는 잠이 오네요. 너무 조용해요. 버스와 열무가 도난증입니다.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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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 팅클이 멍이는 안나네요. 뭔가 촛촛촛촛 이런 소리가 나야되는데 지금 제 이목구비가 저 찰리 브라운 보다 또렷하지 않은가봐요. 저를 안참네요. 됐다? 손님 어서오세요. 기타로 오셨군요. 아 예약하셨나요? 아 진짜요? 아 예약 한번 접수 도와드릴게요. 어 형님 나 여기 뺄고 여기 뺄고 히트 나 이제 먹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염 팅글씨 염 팅글씨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아 오늘 무슨 관리하러 오셨다구요 아 귀 파기 s 등급 마사지샵 그거 아 제일 비싼거 50만원 짜리 이거 예약하신거 맞으세요 어 부자신가봐요 재벌이신거 아 50만원짜리 확인해 드릴게요 아 됐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귀를 먼저 소독하고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가 아직 용식되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꼭 귀 소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 좀 대보시겠어요 귀 좀 만질게요 조금 차갑습니다 병견이 좀 많으시네요 세균이 아직 종식이 안되서 조금 더 소독을 해야될 것 같아요 소독약을 다 썼어요 소독하느라 네 이제 소독이 끝났구요 닦아드리도록 할게요 다 닦았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안정을 찾게 해주는 정식적 안정을 찾게 해주는 귀 마사지랑 그리고 귀지까지 파주는 귀 청소 s 끝 시스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갑자기 귀를 빠면 놀랄 수 있기 때문에 귀를 어루만져 줄게요 다 닦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qui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스트레스가 머리에 있는 황하 귀로 내려와서 귀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만큼은 귀지가 편하게 나올 수 있도록 스트레스 받는 생각을 하지 말고 마음을 비워주세요. 귀가 화나 있으면 귀지가 잘 안나오거든요. 그리고 고객님 귀에 피어싱이 많으신데 피어싱 소리 나도 조금 이해해주세요. 이제 안정이 될 것 같으니 귀지를 조금 파도록 하겠습니다. 마루는 아플 수도aces에 기름을 먹은 곳을 thirty-fou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정도 기치면 평소에 에어팟이나 버즈 끼셨을 때 버즈랑 에어팟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에어팟이 두 개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귀가 평소에 한 번 간지러우셨나요? 엄청 가득 찼어요. 전화로 예약하신 게 대단할 정도신데요. 괜찮아요. 제가 다 파드릴께요. reverse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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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원하실까요? 기내식영 한번 할게요.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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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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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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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ow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람을 불어 달라고 하는데 바람 불면은 좀 싫지 않을까요? 제가 진짜 목이 말라서 콜라 한 잔만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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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편의점. 발대만 사와 달라 해서 몰랐을 듯.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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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깨어있는 사람 손 진짜 보고 있는 건가? 들어간다 쓸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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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데 좋은거 같기도 약간 달성 되게 잘하는거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되게 잘한거 같은데 10초라구요? 거짓말 이러다가 아이유씨의 좋은 날도 할 수 있을 듯 I'm in my dream I'm in my dream 더 높이면 소음이니까 일부러 하는거죠 I'm in my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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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내름날 것 같아. 칠리브라운 근데 요즘 칠리브라운도 좋은데 좀 제가 빠진게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제가 요즘 원래 칠리브라운을 좋아하는데 약간 멍청하게 생겨서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독 감사합니다. 칠리브라운 칠리브라운 좋아하는게 멍청하게 생겨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진짜 빠진 캐릭터가 있어요. 헬로키티 헬로키티 키티 헬로키티 시나몰롤 시나몰롤 헬로키티 시나몰롤 살리요. 친구들에게 빠진거에요. 걔네는 또 구츠가 많더라구요. 엄청 이쁘게 그래서 차라차라 짠짠짠짠 키티 키티 키티케이스랑 키티 카메라 렌즈를 샀어요. 키티 키티 근데 사람들이 저는 얘 닮았대요. 한교동. 한교동 닮았다고 해서 한교동도 하나 샀어요. 한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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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교동 겨우동 겨우동짬뽕 겨우동짬뽕 근데 잘하고있나? 계속 이렇게 맞히는 소리만 하는게 맞는건가? 어떤 사람이 채팅에 오자마자 나이 몇살임? 키는? 몸무게는? 뭐야 내 트레이너선생님이야 뭐야 트레이너선생님인가? 아니면 어디 맞선 저기 프로그램에서 나오셨나요? 첫채팅이 헐 다이파사리야 이거고 그 다음채팅이 키고 그 다음이 몸무게야 웨딩블레너야 뭐야 웨딩블레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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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소리 뭔지 알아요 제가 여기 가시레기 영양품 부족으로 가시레기 가시레기 가시레기가 났는데 그거 긁히는 소리 아파 건조해서 가시레기가 일어났어요 근데 종이랑 핸드크림 만지기에는 오늘 컨셉이 마이크 만지는 컨셉이라서 종이 만지는 시리즈는 다음에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핸드폰이랑 그런것도 다음에 오늘은 요거에 집중하는 날이에요 큰일 날뻔했다 오늘은 요거에 큰일 날뻔했다 도둑 백블레넌 중국 백블맛 여정 바로 로우 많은 이제 슬픈 조 Wake 곧 주섬 잠시 고 이거 구멍이 나도 어차피 안보여요. 스포츠랑. 어차피 이거 스포츠에요. 밖에는. 어차피 이거 스포츠에요. 시끄러웠죠? 아닌가? 근데 이거 하는데 집중을 했나봐요. 껴 떴나요? 됩니까. 아. 이 옷은 저저도 안 보이겠다. 어디가 저저도 안 보이겠다. 오늘 지금 오신 염 팅글 선생님께서 지금 주무시거든요 지금 주무시는 중 깊게 네 저 모니터 두겠어요 얘 무슨게 생겼다고요? 얘 강아지인데 다음에는 만약에 저 하고싶은거 있으면 키보드 asmr 할건데 그때 그냥 메이플스토리 할까봐요 그게 바로 키보드 asmr이지 입장 너무 게임하는 소리가 들려나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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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입술 껍질 벗겨줘. 건조해서. 이게 지금 소리가 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걸로 그 핸드폰 유심칩 빼낸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하나로 한 적이 있어서 이거 하나로 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위 두 짝이잖아요. 하나가 반대로 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개가 빤불리는 소리예요. 고장 났어.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끝에가. 하나가 꺾였어. 일자야. 원래 가위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양쪽이. 근데 하나는 이렇게 하고 위기 있게 이렇게 일자로 빠졌어요. 힘을 줘서. 참겠다고요? 참겠다고요? 폭 떼세요. 땡슬라이스 날려줄게요. 땡슬라이스. 땡슬라이스. 폭 자태. 바로 지워줄게. 검색한 포장을 해야할 수도 있지요. 지워줄게. 긴가 보이시죠. 긴가 보이시다. 긴가Бה 다친 한국어로 잇ought 버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소리는 별론가요? 귀를 못 봤다가 빼는 소리 너무 자극적인가? 저 해보고 싶은 ASMR이긴 해요. 저 비누 비누 자르는 거 해보고 싶은데 손 다칠까봐. 무섭긴 해요. 나 비누 만지고 싶은 손 다칠까봐. 빨리 자르기로 하고 싶은데 왜 손 다칠까봐. 근데 다른 점이 치킨으로 이승시킹이 이거 소리가 좋은거같아. 빨대 소리. 옛날에 빨대 이렇게 하고 놀았는데 뭐냐면 빨대 이렇게 4등분해서 빨대 소리. 옛날에 빨대 이렇게 하고 놀았는데 옛날에 수수깡이나 빨대로 수인평가 많이 하지 않았나요? 수영. 새싹. 새싹. being around 설탕도 이거잖아 설탕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소리가 안나요. 바로 튀어나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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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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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이라니? 5만원 진짜 감사합니다 5만원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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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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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 벌려 베이베 잡사 티켓점 케찹 토마토 토마토 소스 멸치액젓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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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주 다이슨 토토리 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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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모르지 넌 마음이 내 날씨처럼 밝힐지 넌 나라처도 알 수 없으니 넌 모르지. 넌 마음이 내 날씨처럼 밝힐지 넌 나라처도 알 수 없으니 애타 라인 브러쉬 있어요 브러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들려요? 여러분? 안 들리나요? 안 들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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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유튜브 안 들린다고? 안 들린다고? 안 들린다고? 안 들린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라시이마세이. 쇼박. 어떻게 금방 편집해야 되나요? 괜찮아요? 어떡하지? 이 소리는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무통통실? 하지만 맺 competitor.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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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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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참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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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킴프 되게 드세요. 스킴프 되게 드세요. 스킴프 되게 드세요. 스카스에이후. 스시피지피. 스시피 드시피. 하이시고. 그 바지 기쁨. 이건 맞다며요? 이건 맞는데 왜 그런거지? 모르는 외국어를 쏙딱쏙 닦게달라고 하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쏙딱여요? 냉슬라이스를 안냅니다. 바람을 구체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 약간 흘려서 말래? 흘려서? 흘려서 바람을 하는거구나 쇼리 쉬고 싶으면 슬픈 때가 된거야 쇼리 쉬고 싶으면 슬픈 때가 된거야 어때? 괜찮지 않아요? 아 좀 더? 아 좀 조금 더 가리로 해야 되나? 쟤 웃겠네 웃겠네 이거 해리포터 뱀이잖아 뱀이 이렇게 말하잖아 양파의 왕딸기가 뭐에요? 궁냐는 하는데 잘하는거 같은데 웃긴데 Salut 쟤 주빈 시퍼를 지키지 쟤 주빈 시퍼를 지키지 슬빈 시퍼를 지키지 에 없어진다 쟤 주빈 시퍼를 지키지 더 맛있게 물러지지 저주 걸어볼게요 쏼들을 지키지 잠대는 저주 쟈 주빈 시퍼를 지키지 제가 이 브랜드 하트이 오지가드 파트이 오지 브랜드시카 참자는 물량 만들기 쇼리스 이우스 쇼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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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밤 인스털려 로에 pride 롤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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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오르골 안좋아요? 내가 언제 깨스기로 있어요? 거짓말하지마. 진짜로. 내가 시오 심었나보다. 그러면 시오 빼고 해볼게. 기다려봐. 자, 습니다. 자, 습니다. 아,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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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어 뭐지? 시기 안하고 싶은데 이거 이거 네 진짜로 이게 멀티가 안돼요 멀티가 안돼 탁띵고 하 티키티고 왜 이렇게 티키고 하 아니야 화면 안 보면서 하면 괜찮아요 짖는다 이 정도는 괜찮나요? 어? 헉 아 아 피트박스 같다고 피트박스 옛날에 하는 방법 배웠어요 폭찌기빡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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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찌기빡치기를 되게 빨리하면 그게 피트박스래요 폭찌기빡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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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빠르게 해야 돼 엄청 빠르게 더 빠르게 아 지인한테 배운거에요 지인한테 지인한테 배운거에요 잘한다구요 진짜 빠르게 한 번만 마지막 한 번 해볼까 폭찌기빡 폭찌기빡 폭찌기빡치기 폭찌기빡치기 잘한거 같은데 핫 아 이거 괜찮나요? 아 말소리 안나게 하는거구나 근데 이거 이야기 이성 친구 앞에서는 못하는거네요? 얼굴이 웃겨 다른 문장에 뭐가 있나요? 아니야 귀꼬리를 당겨야 소리가 나는데요 목이 틱톡톡톡 틱톡톡 들깨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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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께, 두꺼, 두꺼, 딩고댩 주유 내 잠깐 근처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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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uito 근처스 근처 근처 경찰철철성은 성철철살이다, 경찰철철성살은 외철철살이고, 경찰청철철성은 성철철살이다. 내가 그린길이~~ 아! 내가 그린길이~~ 아까 전에 오르골한거 편집할까요? 썸넛 월쇼 수경 월쇼 관곤 rations 월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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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배달할 일 어떻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 지루해요 참아요 근데 해달라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화면이 외워둔 것 같냐고 물어보신다면 대답했네요 인지사점 지금은 ASMR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콜라 이거 안 먹을 거니까 네 거 밑에 이렇게 아작 냈는데 괜찮나? 내려놔 내려놔 제따라 이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면 뼈 뼈 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일어나셔야 돼요. 염딩글씨 눈 좀 눈꽃 대드릴게요. 이제 거의 다 팠어요. 이제 슬슬 잠을 깨야 돼요. 네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귀 팔게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귀가 편안해질 수 있게 귀에 소리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 이제 소리가 잘 들리는 청력 검사 해볼게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자 이제 귀가 자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거의 진짜 코까지, 귀지가 코까지 간 것 같아요. 원래 귀랑 코랑 입이랑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콧물까지 다 캐낸 것 같아요. 귀로 붙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양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자극을 많이 받을 수도 있었으니까 제가 손으로 이제 따뜻하게 마사지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따뜻하고 뜨겁습니다. 따뜻하고 뜨겁습니다. 네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 예약 잡으시겠어요? 이제 50만원 코스는 하실 필요 없고 이제 다음부터는 10만원짜리 기본 코스 있거든요 그거 예약하시겠어요? 아 네 아 예약하시겠다고요? 아 옆에 글씨로 그면 이 똑같이 해 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잠깐만요 자 자 염 염딩글씨 자 그리고 언제 예약하실 건가요? 아 뭐라고요? 아 전화 예약하신다고요? 아 그럼 제가 이걸 꺼낼 필요가 없었는데 아 전화 예약?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아 머리가 흐트러지셨네 머리 머리 정돈 수염 정돈 하시고 자 그러면은 꼭 전화주세요 알겠죠? 제 전화번호 하세요? 자 010 아 아 저 저장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예약에서 뵙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